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나 이렇게 털까지 있으면 더 좋아 나는. 너무 좋아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satisfying videos that will wipe out the pandemic. Oh my god, I'm so excited. 한국어를 해주세요. 만족감이 드는 영상 너무 좋아요. 만족감이 드는 영상. 가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나 이런.. 난 이런.. 너무 슬라임.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? 촉촉할 것 같은데? 슬라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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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임. 칼국수인가? 노노노노네. Can I watch it again? 난 저 촉감이 상상돼서 좋은데요? 슬라임이 장인인가 보다 이건. 슬라임이 원래 이렇게 되게 쫀쫀한데 진짜.. 난 이런 게 심장에 편해져요. 뭐야? 그래서.. 탁탁탁 끄는 거. 쿠키컵, 쿠키컵 쿠키컵! 이렇게 딱 정리 딱 돼서 이게 뭔가 딱.. 난 이런 게 막 편해져요. All is well.. 약간 기차 같아 기차 같아 기차 뭐 눈계기야 약간 기차가 오는 거잖아 아 너무 좋아 동그란 원이 딱 되네 약간 이건 최명원어 같은데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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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슬라임이다 슬라임 아 나 저거 진짜 사고 싶어 진흙이네 진흙이 이렇게 아니 아니 슬라임이에요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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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100% 슬라임이에요 그게 슬라임이라고요? 네 진흙이네 머드 머드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거 뭐 진짜 만지고 싶어 나 진짜 저거 사고 싶어 난 딱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크크크크크 하는 거까지 아 저거 초콜릿 맛일 거 같아 어때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어떡해 너무 좋아 뭐 오오오오 그치 그치 내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야 내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야 알로아 영상만 막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뭐야 뭐야 슬라임? 젤리? 슬라임인가? ify 슬라임인가? 섬타임을 넣은 거야 터트린 거야 짠 거는 내가 싫어하는애 머리를 이제 안에다가 넣어서 신기햇 그 mapping상당히 오게gia 진간을 쵝나 후 angled 세몬 Trevor whole 씡 invoke 나도 해보고싶어 이게 진짜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마 시멘트야? 깜짝아. 나도 해보고 싶어. 이게 진짜 마음이 편해집니다. 나도 진짜 해보고 싶어. 근데 안 아플 거 아니야? 아플까? 시멘트지, 저거? 시원하다. 예상을 못했어, 약간. 때릴 거란 예상 못했어. 뭐지 이거? 이거 그거 아니지? 지정토? It's like a clay? clay? clay 아닌 것 같아, 이것도 시멘트인 것 같아. 이러고 있으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넘쳤어. 맞아, 이런 소리가 넘쳐. 모르겠어. Maybe it's a cement. 아, 시멘트는? 이게 가능? I know what that is, I know what that is. 페인트, 페인트. 페인트를 벗겨낸 거예요. 뭐야? 와, 깜짝이야. 와, 깜짝이야. 깜짝이야. 거미가 갑자기 왜 나왔나? 진짜 거미예요? 찌진 거 아니다,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네. 아, 저 가짜 거미잖아요. 와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사실 알고 있었어요. 가짜 거미라는 거. 저는 페인트가 깔끔하게 끌어서 진짜 깨끗하게 뗐다 이러는데 갑자기 거미가... 근데 알았는데도 내 몸의 반응을 멈출 수가 없네? 전 전혀 몰랐어요. 다시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알았어. 아니, 이번엔 안 놀랐네. 이번엔 안 놀랐잖아. 저 이거 처음 봤어. 깨끗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와, 나 진짜 방금 안 놀랐어. 오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오, 뭐야? 수세미, 수세미. 스펀지, 스펀지, 스펀지. 뿌리인 줄 알았는데 물 짜고 거품 짜고 한 번 더 물 짜고 어, 너 방. 지금 샤워하고 싶어. 샤워 아니면 설거지, 둘 중에 하나. 스펀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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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펀지. 둘 중에 하나. 잘 거치. 아, 나 이런 거 좋대. 이런 거. 근데? 근데 뭔데? 원 그리는 거잖아요, 깔끔하게. 포스트잇. 포스트잇이요? 포스트잇은 저걸 어떻게 해? 아, 저렇게 붙여가지고 이거의 관점 포인트는 원이 이렇게 진짜 저는 톡톡톡톡 하고 이거 톡톡톡 다 한 다음에 원을 크게 만들 때가 저는 약간 약간 이런 거, 이런 거. 늘리는 거, 늘리는 거, 늘리는 거, 늘리는 거. 나무가 생각나, 나무. 나이테. 어, 여드름 짜는 거 보다. 여드름 짜는 거 보다. 어, 여드름 짜는 거 보다. 피르가즘, 피르가즘. 나 피르가즘 너무 좋아. 근데 피지가 안 보여. 응? 응? 왜요? 우와! 오, 뭐야? 저 살... 어, 나 저 살게요. 뭐죠? 뭐요? 저도 살게요. 구매 좌표 좀. 너무 보기가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사고는 싶어. 근데 보기는 좀 사고는 싶어. Is that for real? 진짜예요, 이거? 이거 제품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. 나 좀 사게. 링크 부탁드려요, 링크. 아, 근데 이거 사기인 거 같은데? 네. 이것도 그거다. 이건 100%죠. 이건 피부과예요. 어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아, 나 이렇게 털까지 있으면 더 좋아, 나는. 어, 너무 좋아! 어, 대박! 아,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어머, 소름 돋았어, 지금. 아, 이게 ingrown이라고 하거든요. ingrown? 맞아, 안으로서 이렇게. 이게 그래서 탱글거리는 게 진짜 더 좋아요. 잠깐만, 이거 이거 조금만 천천히 하트만 해. 거미 생각나가지고. 뭐야, 뭘 땐 거야? 으아, 깜짝 놀라. 진짜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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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코딱지 뭐야? 아, 요드름. 아, 코딱지. 코딱지? 응. 진짜? 코딱. 귀여웠다. 이게 코야? 쟤가 코가 있어? 그럼 저거, 저거 뭐야? 저 큰 거, 귀? 이제 뭐 각지 같은 거 special. 허물 같은 거를 받을 때, 약간 찐대요, 코에. 고멍이 있습니다. 될 때, 살피 같은 거 할 때 코에 남아있대요. 그 죽은 피부가. 아 그거... 고딱쥐. Don't, don't know boogers. 좀 강도, dead skin cell? 아 근데 나 그런 거 너무 좋아. 그런 거 좋지 않아요. dead skin cell 막 발견했어, 막 탁 떼는 때 막. 굳은 살 같은 거 막 삭 떼 때 막 진짜. 오늘 이렇게 단순한 리액션 얻어졌나요? 아 그 거미 때문에. 거미 때문에 저도 아직도 적... 아니 근데 거미를 봤는데 어 거미네 하고서도 나의 이게 안 멈춰져. 어떻게? 저는 그냥 심장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. 거미는 진짜 와... 자 오늘 이렇게 Satisfying Video. 좀 만족감을 주는 비디오를 봤는데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! 알림 설정! 댓글까지 부탁드려요. 빠이. 피디님 나빠요. 거미 나빠요. 이렇게 들으시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